자 갑니다 저희가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 중요해요 목표 의식 그러면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좋았던 가봐 일단 내가 이 단어를 왜 외워야 되지? 이런 것들도 있어 이 단어를 정말 중요한 건가? 왜 외워야 되지?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럼 외워야지 근데 보시면은 4등급 영어 이하의 학생들은 영리니 영어 어린이야 일단 뭐냐 흥미를 줘야 돼 이걸 꼭 외워야 돼 이유가 그럼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간다면 영어에서는 언제나 논설문이 나온단 말이야 논설문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죠 주장 그럼 주장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단어를 외워야지 주장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claim, exclaim, pro, claim, insist, persist, declare, maintain, assert, pronounce, advocate 이런 영어 단어는 다 주장하다 그럼 주장 밑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라는 게 들어가요 근거 제시 그럼 근거 제시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사하다라는 표현이 하고 증명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오늘은 우리를 뭐야? 조사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하려고 해요 조사하다 자 갑니다 우리가 조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자 좋았던 갑니다 일단은 조사하다라는 영어 단어 리서치가 조사하다 리서치 그 다음에 서베이가 조사하다 리서치 서베이 그 다음에 룩인투가 조사하다 그 다음에 인스펙트가 조사하다 그 다음에 인베스 게이트가 조사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그제민이 조사하다 그 다음에 inquire 우리 inquire은 기본적으로 묻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사하다 그럼 조사하다라는 영어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수능에서 계속 돌려서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리서치는 왜 조사하다냐 잘 봐 원래 서치가 찾다죠 찾다 보다 어감이 강한 거죠 조사하다 야 한번 찾아보자 조사해보자 우리가 뷰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 뷰가 견해로 해석을 많이 하고 뷰는 견해 견해 리뷰는 비평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잖아 어감이 센 거죠 그냥 어감이 센 거야 그 다음에 survey라는 영어 단어가 잘 봐 얘도 보다야 얘가 보다야 변형이지 바뀐 거야 바뀔 수 있지 i, a, e, y, y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얘도 조사하다 survey 그래서 뭐냐면 잘 봐 이 단어가 we라는 뜻이 있어 근데 일단 보다라는 뜻이 조사하다 뜻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보다라는 뜻이 조사의 뜻이 있구나 look into 안을 쳐다보는 거 얘 조사야 보다라는 단어의 의역적 개념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조사 내가 너 보고 있어 조사하겠다는 거지 보다라는 영어단의 의역적 개념이야 아 뭐라고? 보다의 의역적 개념으로 뭘 쓴다 시작? 조사하다 그럼 여기서 보다는 어디 있어요? 시작 여기 있죠? 인스펙트가 보다지 그래서 인이 안, look into에 인, inspect in 얘도 조사야 안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를 훔쳐봤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스파이, 스펙에서 스파이가 나왔어 우리를 훔쳐보는 사람들 안을 보다 그 다음 investigate, 얘도 조사하다야 근데 원래는 베스티지라는 영어단어가 있어 이거는 베스티지가 원래 흔적이야 흔적 그래서 사건, 사고의 흔적을 뭐가 돼? 조사하다 그쵸? 얘가 영어로 뭐죠? 시험이죠 시험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야? 나라에서 나의 능력을 조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조사하다 조사하다 그 다음 inquire, 얘가 영어로 묻다지 원래 묻다 야, 너 쟤 죽였어, 안 죽였어 자꾸만 물어보는 거 의역하면 뭐가 돼? 조사하다가 돼 됐습니까? 자, 집중 그러면 조사하다라는 영어단어 7개를 달달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야 Research, survey, look into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Research, survey, look into Research, survey, look into 그 다음에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다 인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5개가 제일 중요해 들어갑니다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해봐, 시작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얘가 영어로 뭐야? 조사하다 입에 좀 달고 사는 거지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이제 민, 인퀘어, 뜻이 뭐하대? 묻다, 조사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한 번 Search가 찾다 보다 강한 느낌, 조사하다 View, 계속 너 바라보고 있어, 뜻이 뭐해? 조사하다 뜻이 뭐해? 시작, Look into, 안을 보는 거 조사하다 Inspect, 안을 보는 거 조사하다 베스티지, 흔적을 뭐해? 시작, 조사하다 이 다섯 개가 제일 중요해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해봐,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시작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하나, 둘, 셋, 넷, Research, Survey, Look into, Inspect, Investigate 그래서 내가 mp3를 강조하는 게 계속 듣고 다니면 이게 울린다고 환청처럼 수능 전날까지 계속 울려 시험장이 들어오다 눈에 확 들어온다 리서치 설벨 시작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하나 둘 셋 넷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뜻이 뭐가 돼? 시작 조사하다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주장에 따른 근거는 조사하다 그다음 증명하다 됐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수능은 원인과 결과가 나오지 그러면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런 거 팁으로 계속 올려줄 거니까 꼭 들어야 돼 4등급 이하가 꼭 알아야 될 단어들만 올려줄게 알겠지? 몇 등급 이하? 4등급 이하 좋았던 우리 영린이 학생들은 잘 봐 자기가 모든 걸 이용해야 돼 오감 듣고 말하고 듣는 것까지 말하고 듣고 다 그래서 갑니다 리서치 시작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리가 딱 기억하려면 리서치 설벨가 나와야 돼 그리고 루깅 투 인테 딱 들어와야 돼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리서치 설벨 루깅 투 인스펙트 인베스 게이트 주와 정